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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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천으로 가자고 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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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천으로 오라고 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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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천으로 간다고 뭐 벌써 영천이라고 경상북도 청정지역 힐링의 영천 너도 나도 함께 떠나보자 깨끗하고 공기 좋은 자연의 숨겨 우리 함께 떠나가보자 마음이 지쳤다면 영천 힐링을 원한다면 영천 손잡고 떠나가보자 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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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천으로 가자고 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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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천으로 오라고 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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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천으로 간다고 난 벌써 영천 이따고 이따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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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